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 앱에서 PIP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주 멋진 배경을 바탕에 깔아놓고 그 위에 섹스폰을 분다던가 가수가 노래를 한다던가 기타를 트는 등 이와 같이 두 개의 동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같이 영상 위에 영상을 올리는 것을 PIP라고 합니다. 자 파워 디렉터를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하면 화면에 가로로 설정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 있죠? 왼쪽에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 디렉터가 특징이 영상을 자기 마음대로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영상 소스에서 영상 소스를 갑니다. 영상 소스를 가서 터치해서 저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이 있죠? 검색. 이 검색을 터치해서 영상을 다운받습니다. 검색을 할 때는 여기에 검색창에 자기가 예를 들면 바닷가다라던가 스위스라던가 칸쿤 만리장성 등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한글로 입력하면 어떤 경우에는 검색이 안되는데 영어로 바꿔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은 셔트스닥이 있고요. 여기 셔트스닥이 있죠? 그 다음에 아이스택. 그 다음에 아이스택 프로는 별도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GP. GP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픽셀. 픽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픽셔베 등에서 다운을 받습니다. 그렇게 다운을 받으면은 어디에 저장되느냐면요. 아 여기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기 해서 빠져나가겠습니다. 다운을 받으면 다운로드 함 여기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놨어서 시간 전략에 의해서 다운로드 받아놨어서 다운로드 함에서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운로드 함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가져와서 툭 쳐서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에 툭 쳐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툭 쳐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이와 같이 영상을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이렇게 쭉 가져옵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로 합니다. 왼쪽 상단에는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한 번 더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플레이 해보면요. 여기 아주 멋진 야자수가 있는 바닷가네요. 여기에서 섹스포은 부른 사람과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이런 영상이고 이렇게 멋진 영상을 파워디렉터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섹스포을 부른 사람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섹스포을 부른 사람이라든가 기타 치는 사람, 아코디언 연주하는 사람, 가수 등 무엇이든 가져오면 됩니다. 그와 같이 영상 위에 영상을 올리려면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여기 레이어를 터치해야 됩니다. 이 레이어를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레이어를 터치하면 레이어를 터치하면 여기 지금 현재 기본으로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어요. 텍스트, 글자가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섹스포을 부른 연주자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저는 비디오를 터치합니다. 비디오를 터치해서 자기가 갤러리에 있는 모든 여러가지 영상 폴더에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영상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죠. 저는 여기를 터치해서 가수도 여기 있구요. 가수도 있고 또 춤추는 사람이라던가 호랑이라던가 드론이라던가 이런 걸 제가 몇 개 올려놨는데 저는 여기서 섹스포 문은 제일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을 터치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툭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화면에 이와 같이 섹스포 문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을 사진에 촬영을 해야 되겠죠. 섹스포을 볼 때 뒤에 화면을 초록색 화면 스크린 스크린을 초록색이나 그린이나 혹은 블루로 이렇게 지금 현재 남색으로 블루로 네이비 블루로 했죠. 이와 같이 촬영을 해야 됩니다. 촬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뒤에 배경색을 없애야죠. 이 섹스포 문은 분이 배경색을 없애려면 이 동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요. 쭉 밀립니다. 밀면은 여기에 크로마키라는 메뉴가 있어요. 크로마키라는 메뉴가 있죠. 이 크로마키라는 메뉴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이게 지금 막 뜯다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색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이것을 스포이드를 터치하면 이것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바로 크로마키를 터치하면 이것이 바로 나타나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동시켰어요. 같이 다시 보세요. 현재 이것이 이렇게 지금 현재 위에 보세요. 하트 같은 게 있죠. 이것을 이동시켜서 배경색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배경색에 여기나 똑같은 거죠. 그걸 배경색을 거기에 밑이 시킨 다음에 손을 빼면은 이것이 배경색이 사라지고 투명이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고서 그 나머지 여기에 있는 뭐 색선택 이건 이미 했죠. 범위라던가 T제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여기 뒤로 가게 있죠. 화살표가 두 개 있죠. 두 분 터치해서 한 번만 터치합니다. 일단 한 번만 터치해서 빠져나와서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여기에 색스폰은 부는 사람만 딱 남죠. 이것을 화면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혹은 축소하든지 위치를 가운데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서 다시 또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뒤로 가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마무리를 짓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프레이를 해보겠어요. 여기 있죠. 화살표기 프레이죠. 프레이를 하면 그러면은 이와 같이 아주 멋진 연주를 하는 색스폰 연주자와 뒷뱅이 결합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편집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출력은 이거죠. 출력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대개 해상도를 일반적으로 FHD 퓨얼 HD1080으로 하죠. 그런데 화질을 아주 좋게 하려면 울트라 HD4K로 하세요.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밑에 있는 제작을 터치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이상 PIP 픽처인 픽처 영상 외에 영상을 올려서 합성하는 방법 아주 멋진 배경에다가 색스폰 연주하는 사람 기타 연주하는 사람 혹은 가수 등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